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잉이랑 오늘 오랜만에 또 동네 공원 산책 왔습니다 산책 또 나온 김에 아잉가 좋아하는 버네너 하나 줄라고요 근데 한손으로 촬영하고 한손으로 바나나를 까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지 양 부분 바라나 좀 이상한데 얘는 아무래도 좀 버리고 예 고실에 고실 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먹을 것 같아요 시골이니까 오래된 애들 나오니까 먹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먹어 아우 역시 야생적이게 먹습니다 우리 아잉이 늑대의 후에 진돗개 아예 한이 크게 물어 버리네요 와우 와우 바나나 이렇게 좋아합니다 벌써 이렇게 순삭 순삭 됐습니다 맛있어? 하트뿅? 아우 하트 하트뿅인데 손가락으로 울어버리네요 아우 진짜 carbohydrates 가짜인강 바라나 목방 끝 아우하 Dr.